네팔의 수도 하나 둘 셋 카토랑놈 카토랑놈 자 그럼 여러분 외교차 퀴즈 아시면 됩니다 야 어떻게 알았어요? 아 외교차 퀴즈 스팸 수 안되어? 맞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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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참을 클래시장 125 곱하기 7 125 곱하기 7 875 하나 둘 셋 875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 진짜 맛있어 오 135 14 875 만점 아니 암수 해봤자 뭐하냐 나이가 나 코코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 아 그렇죠 세계 3대 폭포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1년에 1m씩 후퇴해서 여기로 오면 꼭 보러 온다는 꼭 보고 간다는 지금 한국인 관광객이 이게 언젠가 폭포가 무너진답니다 나중에 아 그래요? 무너지기 전에 봐야겠네요 4500년? 450년? 우리 갔는데 무너지면 어떡해요 450년이라고 하니까 걱정할 필요해요 사이에서 4번일 것 같아 4번 아니면 1번이야 정답이 아닐 것 같은 사람이 정답일 것 같아 로버트 준이 나의 합리적인 추론을 들어봐 응 첫 번째 테슬라랑 앨런 머스크 사이에 처음 들어보는 사람을 끼워놨어 맞잖아 오토, 에디슨, 테슬라, 머스크 뭔가 다 임팩트가 있잖아 로버트, 앤더슨 뭔가 처음 들어보는 성소한 이름이야 너 왜 앤더슨 씨한테 아 4번 가야 돼 맞잖아 맞축됐어 4번 가 하나, 가자 4번 하나, 둘, 셋 4번 정답 정답 내가 처음 들어보는 게 다르구나 테슬라랑 머스크 사이에 처음 들어보는 분이 계셔 진짜 내가 말랑말랑하는 게 달라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 네번째 디자인된 벽으로 패브릭, 파일, 우드 등으로 장식된 벽을 무엇을 도와드릴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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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무슨 턴이냐 아, 그게 무슨 턴이냐 하나, 우드 턴 우드 턴 GDM, 아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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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스 같은 거 붙여넣기도 하고 이제 시트지 뭐 이런 거 달리 보인다 오스트리아 멋있다 멋있어 오스트리아의 수도는? 수도는? 아, 난 뒤에 수도 너무 어려워 오스트리아의 수도 오스트리아의 수도 오스트리아의 수도 하나, 둘, 셋 빈 아니에요? 아닙니다 빈은 아니야 어? 왜? 어? 야, 이리 와봐 잠시만요, 잠시만요 빈 맞잖아요 오스트리아 말로 빈이에요 아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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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번 게임은 시건 게임입니다 시 작 와 이거 어떻게 생각했더라? 국기 그것도 힌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그치 그게 유명한 거 네, 유명해요 굉장히 유명한 거 있죠 나 왠지 안 봤는데 프랑스일 거 같아, 맞나요? 나 왠지 안 봤는데 프랑스일 거 같아, 맞나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성숙사 빈에 눈이 달렸습니다 다 저는 다 오스트리아 오 태권도 오 야, 얘가 너무 배드려 징, 징, 징 태평이야, 태평이야 야, 이거 어떻게 야, 이거 먹을 거야 이거 먹을 거야 이거 먹을 거야 자, 시작이야 자, 시작이야 자, 시작 자, 시작이야 오 왜 이렇게 원장으로 역시 5, 4, 4, 3, 5 4, 5, 4, 5, 5, 5, 5, 6 맛있다 이거야 3때 2 Neptune 이거 진여 남준이도 센스 recall 남준이는 목걸이가 잘 맞추는 생각이지 갑자기여? 잠들기 전에 하는 일은? 1, 2, 3 눈을 감는다 눈을 감는다 3 or 2 아 아 아 오 나 생각 좀 하자 모로코 할 수소는 아 모르겠다 모로코 할 수소는 라바트입니다 이름이 라바트입니다 아니 지민이가 10키로 3분에 뛴다고 했어 10키로를 3분에 뛴다고? 아니 10키로를 3분에 뛴다고 그때 나랑 여기 3키로가 아니라 1000미터 1키로 10키로 3분이면 부산까지 2시간이 뛰어가겠다 10키로 3분이면 부산까지 2시간이 뛰어가겠다 네 광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돌출된 형태로 바닥 구조를 바닥 구조를 흔히 아파트나 아 진 발랐죠? 테라스 휴가 베란다 진 바이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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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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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코니 베란다랑 바이코니 베란다랑 바이코니 베란다랑 바이코니 베란다랑은 달라? 베란다랑 다르죠 손장나 벽에 반사시킨 빛이 빛이 진 진 오 간접종양 간접종양 우야 멋있어 우리 팀 америк어 멋있어 뭐야 왜 감사합니다 2다 왜 남아 진 아 내가 어제 자기 전에 강물에는 황소성어가 많은데요, 강물에는. 황소성어가? 황소성어가 한 1m밖에 안 되잖아. 한정도예요. 소금하자. 황소성어가 한정도. 한정도 한 거 아니냐고. 화학성어 화면 타고 잘하고 싶어. 아, 그래? 그치 않아? 스피뜨문인 거 같고. 그러니까 일반... 스피뜨문은 황소성어로 맞춰 볼 거 아니야? 사회로면 맞지 않는 거 아니냐고. 뭐지? 뭐지? 이 정도 모르는 것도 대단하다. 어떡하지? 여러분의 데뷔 앨범은 사실 어떤... 어떤 것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고민의식을 담은 앨범이잖아요. 너물 될 꿈이 없다. 저는 사람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덜 된 RMC. 학교 2014? 정답! 와, 나 어떻게 알지? 보기 위해서? 장나라 신화 한 거 아니야? 내가 아는 학교는 장혁신화하고 이런 것밖에 모르는데. 학교 담은 거 꽃보다 남자 아이가? 어, 꽃보다 남자. 그건 알지. 그건 한 점씩 있어. 제목이 학교 2013인데, 여러분 데뷔 년도 하고도 만났거든요. 와, 그렇구나. 여러분이 그때 냈던 앨범 하고도. 수수 살았어요? 아, 저거 생일수록. 아, 저거 진짜 낯견됐다. 25년 만족해. 아, 김진이 형이 잘하네. 아... 말레이시아의 스토는? RM. RM? 하나, 둘, 셋. 자카라 타. 짠. 아, 이걸 모른다고? 진. 말레이시아 이거 몰라?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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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는... 아, 알레이시아 스토 왜 모르지? RM. RM. 포할라룸 푸르. 아, 오케이. 그래, 너 왜 왔어? 너르웨이 스토는? 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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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슬루.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스토게임이 이제 나와서. 하하하하. 자, 퓨어 학생들 몇 번. 오케이. 쥬니언 스위트. 스위스. 300이에요, 300. 버터가 대강 3, 3, 3, 3개로 나눠져 있어요. 450g이니까 150, 150, 150하면 대충 400g 나오죠. 그래서 제 생각은 50. 이걸 먼저 반을 잘라서 올려보고 이게 150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하나씩 올려보는. 아까 그만한 야이키가 20g 이렇게 된다? 20g. 난 이 팀이어서 좋다. 그렇다면 일단 이 팀에가 지금 절반?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러게 안가? 오, 지금 150, 150. 아, 썰었습니다. 아, 썰었어요. 어, 지금 이러면서 많이 썰, 썰어 나갔어요. 오, 정확해요. 148, 142이에요. 거의 150에 근접한 수치를 맞았죠. 그러니까 대충. 이쪽은 거의 뭐, 계산이 지금 거의 뭐. 그 아이친타임이야, 지금. 요리계 아이친타임, 어? 오, 잠시만. 오, 잠시만. 오, 잠시만. 오, 274. 우리 지금 8이잖아, 8.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저희가 이깁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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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깁니다. 오, 이깁니다. 오, 이깁니다. 오, 이깁니다. 토익 점수요? 토익 점수, 그 토익, 한 대 얼마더라? 9백, 9백, 915점. 915점 나왔어요. 915점 나왔고, 본지 좀 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정전은 이제 오래 받고 있는 걸로 9X5점 나왔는데 리딩에서 참패 공부자는 애들이야 그래도 토익은 쉽잖아 이러면서 무시하고 아무튼 상상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9자 봤으니까 그걸로 뵀다 그런 마인드 토익은 이제 안 보고 싶다 그런 마인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